여기 있던 여자분 어디 갔습니까? 방금 나가셨는데요? 진영서, 손 넘으면 안 돼. 손 넘지 말자. 정신 차려야지. 정신 차려 정신. 어이! 아이, 인도에! 괜찮아요? 다친 데 없어요? 어? 아니, 왜 여기 있어요? 걱정되니까 따라왔죠. 아니, 나한테 철벽 칠 때는 언제고. 아니, 왜 나한테 잘해줘요. 내가 사실 편의점에서 그쪽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. 근데 하필 강태무 사장 비서에다가 나한테 선 넘지 말라고 이렇게 손 촥 촥 그었잖아요, 그쪽이. 아니, 근데 나 몰카볼 새끼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. 그쪽 앞에서 추한 꼴이나 보이고. 그래. 차라리 잘 됐다. 내가 마음 접자 했는데. 잘해주지 말라니까. 놔요, 이거. 손 넘으면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. 내가 넘어져서 사빠지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. 셋, 셋이 때까지 놔요. 안 그럼 나 진짜. 진짜 선 넘어요. 하나. 둘. 셋. 둘. 셋. 셋. 수 없는 너의 눈빛 한 번쯤 본 적 있는 아찔함을 이제는 조금은 알아